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굉장히 오래된 올드카 다이캐스트 자동차 입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가져왔냐면 가져왔다기보다는 다시 가져다 놔야 되요 약 1년 전부터 처갓집에 꺼내져 있던 1년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거냐면 저희 소니 처남이 가지고 놀던 자동차 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970년대 자동차 입니다 그럼 몇 년 된가요 최소 3 40년은 된 거죠 40년 됐나요 70년 76년 그쵸 그렇게 오래된 장난감 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 만든 워치박스 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차 입니다 1976년 에서 1976년 에 만들어진 그런 그 당시 이제 차를 새 차를 이제 싣고 가는 트레일러 트레일러 라고 보면 되겠죠 바퀴 잘 부르구요 그 우리가 최근에는 많이 판매되고 있는게 토미카나 그리고 핫휠 뭐 이런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그런 종류의 자동차 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 여기 쓰여 있네 카 트랜스포터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굉장히 이 올려져 있는 올라와 있는 차들이 그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올드한 그런 모양이죠 그죠 차를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자동차 입니다 말이 되게 설명이 길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그 이제 저희 손이 처남의 손대가 묻은 그리고 이제 손이 처남이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도 가지고도 놀았던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딸도 가지고 놀다가 아 요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세명의 손을 탄 거 잖아요 그죠 거기다 뭐 저도 이제 만졌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 다 만지셨고 저희 장일어린 장모님 다 만져봤고 저희 아내도 만져봤고 몇 명이 손을 탔는지 모르는 그러한 자동차 입니다 최소 둘 네 여섯 여덟 명의 손을 탄 그런 자동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있어서 어 약간 가보 같은 집에 그런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여서 제가 들고 와 봤어요 이런 자동차도 예전에는 있었다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런 자동차를 갖고 있었던 또는 동일한 차를 갖고 있었던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구요 이거는 이제 판매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희 처가에 전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가에 되게 많은 차들이 있어요 한 50대 가까이 되는 차들이 있는데 상태가 이렇게 뭐랄까 리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 한 여섯 일곱 대 정도를 연속으로 진행할 텐데 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자동차들을 판매했다 느낌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구요 여러가지 자동차 한번 제가 자동차를 수집하는 것은 일부 기종에 한정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자동차 가지고 놀지 못했거든요 이런 자동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자동차로 또 만나도록 하죠